어! 보지 마세요! 여기 왔어요. 못 쏘. 하아아아아아이! 하아아아아아이! 우리 다시 인자! 빨리 열어! 뭐 하는 거야? 못 쏘야 왔습니다. 우리 셀파랑 가까운 곳. 여기 앉을까? 두 명이요. 어! 네! 죄송해요. 마음이 급했어. 네에에. 어제 슥경 씨가 백신 맞아가지고 피부 난리 난 거 보여? 왜그래? 갑자기. 저 피부인데 어제 슥경 씨가 백신 맞아가지고 왔어요. 슥경 씨 집에. 소고기로 우리 셋 마주하여야죠. 안녕!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먹구! 슥경! 오늘은 이런 귀여운 티를 입었어요. 진짜 귀엽다. 완전 맛있어. 오늘 마스크도 이런 거 끼고 왔어요. 귀여워요? 네. 귀여워. 슥경. 우리 베프야. 우리 소울 페이트야. 소고기 나오면 만나요. 나 게장 완전 사랑하지? 거기에 육회가 안 올라가고 우리 시럽을 걸어요. 육회에 진심이세요? 네. 진심이세요? 네. 진심이요. 우리 더맨더머 같아. 멍청이 시끼들. 육회 끝. 맛있게 먹어볼게요. 육회 상쾌 통쾌. 오반가요? 너무 맛있겠죠? 한입 먼저 먹어봐도 돼요? 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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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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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각자 먹고 싶은 거 각자 구워먹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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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젖됐어. 음. 음. 근데 여기 인테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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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게장 양념게장 맛있지? 양념게장 사장님 고기 리필할 기회 고기하고 요케요? 네 고기네가 안 나 응 맛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해줘야지 올리브영 직원님이 주신 핸드크림이거든요 너무 좋아요 귀엽잖아 이것도 핸드크림이다 개귀엽지? 뭔가 소녀스러우면서도 시원해 블루베리 크림치즈 무화과 루토스 이 여자 맛있게 먹어보아요 맛있게 먹어보자고 이거 그거 우리가 옛날에 먹던 어렸을 때 음 먹어봐 맛있네 맛있더라 맛있더라 신나 좋아 비저트만 먹으러 맞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격쓰 어머머머머 왜 이러시는 거죠? 에이 이거 수경이 아닌가요? 아닌걸로 ㅋㅋㅋㅋㅋ 이거 사고 날치 같아? 응 찍어 끝에 2차 왔습니다 말차 스콘이랑 얼굴 나는 진짜 얼굴에 너무 사랑해 오늘 오전 일을 끝내고 집에 왔거든요 일할 때 비니 쓰고 이래가지고 머리가 왜 이따위야 진짜 존나 어이없어 ㅋㅋㅋㅋㅋ 오늘도 숙경쓰를 만나러 나가는 날이어가지고 바로 나갈게요 립만 바르고 뽀야뽀야뽀야노 노유겟핀 오우 보지 마세요 오늘의 향수는 러쉬의 섹스밤 요거 진짜 좋아요 음 향 너무 좋아 이거 빼고 다녀오갔어 머스타드 색깔 슬립온을 세몬이지 진짜? 수업이 하나도 안 되니까 다녀올게요 안녕 엄마 빠이로 에어팟을 잃어버려서 아빠의 버즈 플러스를 오늘의 음악은 AOA 심쿵회 갔다 올게 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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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을 거야? 누나 결국에 창 못 샀어? 오늘 이렇게 수경을 또 만났어요 이 새끼를 오늘 이렇게 또 이틀 연속 만났 거야 뭘 먹으러 갈 거죠? 부대찌개 먹으러 왔어요 잘 됐네 잘 됐네 거기서? 너무 오랜만에 와 작년에 오고 안 왔어 맛있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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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되게 안 됐어 진짜?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은근 맵지? 응. 엄청 매워. 그렇지? 응. 야무지게 먹네요. 네. 터워. 하율이를 위한 커피를 사가겠습니다. 포장. 누나 바꿀 거야? 몰래 방문하기. 커피 사들고. 어떡해, 나 완전 오랜만에 만나. 야, 이거 초점이 잘 안 맞는 것 같아. 좋아. 그렇게 하면 맞춰서? 응, 나를 눌러. 알았어. 지금 만나보러 갑니다. 아니, 너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 마스크 뭐야? 하하하하. 친구가 케이스 집에서 일어나서 너무 귀엽죠? 네. 졸귀탱인데? 이거. 귀엽지? 나갔지?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띠옥. 에이. 어, 이 바람에 휩 날리는 거 보여? 빨리 먹고 싶은 그 여자. 나갑니다 ости이 너무 귀엽다. 이따. 當時은 아주 귀엽지잊을 수 있을 거에요. 지시아 알죠? 깜빡하고 안죽을래. 여덟개요? 내 말 들어야지 안 들어야 돼. 이 사람 지가 여덟개 먹자고 해놓고 열한개 시켰거든요. 제 말 듣고. 지금 이렇게 박스에 있는 저거 뭐라 그래? 그 가루. 그 다쿠아키 가루를 존나게 핥아먹고 있어요. 아잉. 안녕. 신나 귀여워. 여기 왔어요. 비키부. 화이팅. 이거 깨지면 안돼 귀요미. 맛있어. 이거 마스크도 괜찮다. 완전 맛있어. 그치? 이런 트레이도 이쁘다. 음. 촉촉해. 한입 먹어볼게요. 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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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맛있지? 반찬 지림. 우리 어제부터 성공적이야.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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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응. 음. 어제 숙경 씨가 이거 사줬어요. 나 아까 진짜 부대 뛰기 때문에 지금 속 존나 아까. 섞인 것 같아. 아름다운 느낌이야. 응. 아까 친구가 일하는. 뭐야. 홈케이스 가게 갔다가. 홈케이스를 바꿨어. 너무 귀여워. 둘 다. 텔레토비. 케어 배어. 내가 보는 암몽 있지? 애만 좀 들어. 맨날 싫다고 아니라고 지랄하다가 결국은. 어. 귀여워. 역시 너무 할 것들 잘했어. 진짜. 한 번에 오케이 한 적 없잖아. 항상. 걷는 그냥 преп bottom where toch. 내가 엄마는 지나게 하는 게 조금 없어. 갈 게jos겠고.